다음 소식 한번 가볼건데 세 번째 키워드 또 시장선거 백브리핑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장선거 관련해서 어떤 후보들이 나오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신용한 보좌관님과 함께 백브리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백브리핑이 부천시장뿐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대선 얘기도 하고 국회 얘기도 하고 정치계의 뒷얘기도 하고 교육감 얘기는 안 해요? 교육감 얘기 할 거예요 교육감 얘기도 하고 시장 그런 얘기도 여러 가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윤선열 캠프의 속내 얘기입니다 윤선열 캠프의 속내 얘기예요? 궁금해집니다 이거는 저 아니면 못합니다 신용한 보좌관님 못하죠? 네 이거는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면 상당수 주류위원 보좌진들이 파견 나가 있어요 캠프에 파견 나가 있어요 보좌진들이 파견 나가 있다? 원래는 대선 같은데 하면 보좌진들이 파견을 많이 나가거든요 캠프로 그런데 파견 나가서 주류위원의 보좌진들 주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은 꼭 필요해하고 빼가는 보좌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죽으라고 일을 한대요 죽으라고 일한다? 죽으라고 그런데 비주류 거기에 합류를 못하는 보좌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캠프 근처만 어쩌고쩌고 못 들어가요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연말에 일주일 휴가도 받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진짜 토요일 없이 그냥 친한 날 없이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원래 대선 캠프가 원래 또 급박한 일도 많고 막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캠프 생활을 해봤지만 아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아서 일 끝내려고 그러면 막 일이 쌓여 있으니까 환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또 드릴게요 맛보기만 보여주신 거예요? 맛보기죠 알겠습니다 왜 그러면 더 재미있는 얘기는 이 담임을 한 꼬에 다 까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얘기는 또 마음 아픈 일인데 아 또 우실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또 눈물이 낫다 저도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아 예 심호흡 한번 하고요 마음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저번 12일 날 군맹임 7대 서원호 의원의 간암으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번엔 3주 출신이고요 보종 박정원 위원장 당연히 시설부터 지역활동을 했었습니다 지역에서 사람이 좋고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받은 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되게 친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간암을 통보를 받으시고 그냥 운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분은 성격도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선후배들이 되게 좋아했던 분이에요 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정치 생활을 시작했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처음 정치 들어왔을 때 이분이 오정구 박정원 위원장님 모시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3일장이니까 제가 발의는 못 갔고요 이태는 오정구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원래 정신이 개가 죽으면 많지만 정신이 죽으면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종목객들이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뒷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방송에서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원호형 종국에 가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왜 그러지요? 아 죄송합니다 가슴 입과 마음이 따뜻한 우리 신중한 보장께서 정치의 동지이자 나무를 이루셔서 먼저 보내셨어요 마음이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원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7대 부처 시위에서 열심히 하셨고 또 사묵장이셨잖아요 최근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부천병에서 아니 부천병에서는 부천병장에서 정지역구에서 정지역구에서 사묵장을 최근까지 하셨죠 활력소 우리 서위원장님 밑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죠 울다 웃으면 뭐 하는 단어가 했는데 다음 소식 현재 부천시에서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획기정 법안이 상임위에서 도시교통에서 통과가 됐어요 김한성 의원 김한성 의원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태까지 장애자, 국고위원장, 독립위원장, 고협자분들을 50% 감염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90% 감염으로 바뀌었었어요 100%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1일은 100% 하루는 100%? 하루는 100% 월 정기권은 90%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정부 어디에서도 이거는 돼있지 그러니까 대표발을 김한성 의원이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이걸 찬성을 했더라고요 정재현 의원님의 백브리핑을 또 잘해주셔가지고 이거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원래 50% 더 해줬고 남미경 특히 남미경 의원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상임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큰 것이요 전국 최초라는 것은 전국 최초? 네 전국에서 이런 제도가 없고 국민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50%밖에 안 돼요 그럼 동립유공사 장애자들이 그런데 이거를 90%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천시만 해야 된다니까 이게 아니 김한성 의원은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왜 저희 방송에 안 나오세요? 여행을 몇 번 해드렸는데 이제 아마 이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김한성 의원 좀 모셔야 되는데 섭외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그 다음에 부천을 서영석 의원장님 얘기인데요 의원장님 별명이 없어요? 을은 별명 없나요? 정은 활력 쏘고 을은 뭐예요? 진짜 서영석 진짜? 진짜라는 서영석이라는 게 기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누가 써줘야죠 부천을 서영석만 볼게요 기사 놨는데? 아 그렇습니까? 진짜 서영석이라고? 진짜 서영석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대위 윤석열 선포 선대위 결의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당역사무소에서 하는데 날짜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미정이라고 연휴 전에 하는 거예요? 연휴 전에 할지 근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요 19일 날 국민의힘 도당 주최로 1기 신도시 미래 포럼을 영상진흥원 그러니까 저는 만화발문가 됐죠 거기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발제자는 김성수 구토연구원분이 발제하고요 자장에는 서영석 위원장님 심재철 저국회부 회장님 김은혜 국회의원님 김연아 저국회의원님 하은호 군포시 당의위원장이 참석해서 그러니까 신도시 우리 대장동 있잖아요 거기 신도시 때문에 포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내용으로서 한다고 합니다 그거 한 다음에 아마 이게 더 급하기 때문에 급한 거는 지금 연휴 전에 오늘 발표 나왔지만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그거 토론회 잘 돼야지 국민의힘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국민의힘 문제고요 지형 문제는 그게 더 진짜 서영석 위원장님의 너는 그게 더 급하시죠? 19일 날 신도시 만화진흥원에서 뭐 하십니다 19일 날 11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9일 날 한다 이제 시간이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부천 갑 이임재 의원님 소식인데요 20일 날 경기동에 주차하는 당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당협산물에서 하고요 김상원 위원장님을 무사가지고 아마 이제 당원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도담 위원장님 오시는 거예요? 네 도담 위원장님 자주 오시나 봐요? 요즘에 누굴로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자주 당원 교육은 거의 다니신다고 보는데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전 이분을 뵐 때마다 저렇게 열심히 할까?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아 재밌게? 네 이분이 이제 재선 위원회인데 아마 삼전하고 좀 더 하시면 이분이 나중에 도지사 출마하시지 않을까? 삼선이면 이제 의장당을 하지 않아요? 의장? 지금 만약에 국회에서 발의된 게 삼선까지 통과는 안 됐잖아요 그 놈은 이제 의장할 수 있죠 아니 한 지역구에 삼선 되고 다른 지역구 옮기면 되잖아요 삼선 맞잖아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 맞잖아요 맞잖아요 법장 맞잖아요 맞아요 아니 아니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한 지역구에 삼선까지만 허용되고 다른 지역구 옮겨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요 제가 그 법률화를 못 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 그만하세요 삼선까지만 하면 대체 뭘 아니 통과는 안 됐다는 거 통과는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통과시키겠어요 뭐 172석이니까 충분히 통과되겠죠 민주당에서 하면요 아니 민주당은 삼선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여기 지역구도 있잖아요 많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괜히 국민 떠보기 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임재인 의원까지 해서 부청청 활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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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서용석 진짜 서용석이 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니 뭐 부청청도 활력소 서용석도 나도 서용석인데 이거 진짜 서용석 이거 둘이 쌓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같은 당인데 물론 이게 다른 당 있으면 상관이 없겠어요 비타민 아저씨야 서용석극이다 네 근데 경선이나 선거는 항상 뚜껑 열어봐야 돼요 뚜껑 열어봐야 돼요? 네 유리하고 불리한 게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활력소 서용석 위원장이 먼저 빨리 시작해가지고 캠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출마 선언은 안 했고 출마하겠다고만 부천 을지역구에서 아니 그거는 이제 진짜 서용석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출마 선언을 했고 제가 말하는 분은 활력소 아직 선언은 안 했지만 가장 먼저 선거 캠프를 차리고 그렇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개인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반기에는 경선이 될 텐데 우리 국민의힘 볼게요 언제쯤 경선 스케줄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선이 끝나야 돼요 안 끝나고 됩니까? 그럼요 3월 9일 이전에는 안 됩니까? 안 되죠 대선이 대선을 선거를 해야죠 지금 이거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에 대선이 없었으면 3월에 경선을 했죠 그러면 지금 3월 9일 날 끝나고 나서 바로 아마 원내대표도 다시 뽑아야 돼요 김경훈 대표가 내려놨기 때문에 그것도 뽑아야 되고 당대표는 그대로 갑니까?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겠죠 뭐 만약에 선거에서 이기면 어떤 선거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이기면 지면 내려놓고 원래 그게 정통 아닌가요? 그게 보통 다 지면 내려놓죠 네 지면 되면 또 비상위 체제가 되겠네요? 비대위 세상이 되겠죠 그러면 또 김종인 대표 또 옵니까? 안 오시죠 제가 갈 거예요 아 저는 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가 꼭 대선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는요 아닙니까? 아 그니까요 이분도 김종인 박사는 아마도 자기 빼놓고 대선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개인적인 주장이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홍준표 의원하고 아 잠깐만 이분 이름이 잠깐만 누굽니까? 그거 저번에 하태경 누구 있습니까? 대선 후보입니까? 아니 대선 경선 나왔던 경선 나왔던 이분만 잠깐만 이름이 원희룡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원희룡 유승민 유승민이요 유승민 박사 아 예예 유승민입니다 아 왜 잠깐만 죄송합니다 유승민 위원님 유승민 위원만 잠깐 이분이 제가 볼 때는 특히 홍준표 대표는 제 예상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아예 캠프에 합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지 않았겠냐 홍준표 의원은 들어올 수 있다 적극적으로 뛰겠다 적극적으로 뛰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이분이 뭐 여기서 멈추실 분이 아니고요 계속 가실 분이니까 그래서 제 예상은 당대표까지도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당대표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몇 번을 하셔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대표 천 번을 하던 백 번을 하던 법의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럼 당대표 살려면 이준석 대표가 내려놔야겠네요 아니죠 그 얘기는 이번에 대선 진단 얘기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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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석 대표님은 꼭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아니 정당대회가 있잖아요 정당대회 정당대회에서 뭐 하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황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부천정 활력소 활력소 서영석 위원장 그러면 이제 21일 11시에 부천시장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번 달 21일에 네 이번 달 21일에 아 어디서 하십니까 시청 앞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왜 거기예요 거기가 지옥구니까 아니 거기가 지옥구에서 제일 가깝고 뭐 편하니까 아니 보통 보통 추마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다 시청에서 하지 않아요 시청에서 많이 하는데요 시청 위에 브리핑실을 하든가 근데 이거는 있어요 이게 사람 이게 직권이 안 돼있다고 시장이 우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빌려줘요 에이 브리핑실 빌리는데 네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저도 빌렸는데요 아니 일반인은 빌려줘요 아 그래요 일반인은 빌려주는데 아 그렇습니까 꼭 국민의힘이 뭐 좀 거기서 하겠다 그러면요 아 안 해줘요 절대 안 빌려줘요 아 그런 거 있다 막 저는 저번에 저희가 제가 옛날에 임혜규 위원장 모시고 상목장 할 때 네 거기서 당원교고를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빌려줄려고 하더라고요 아 브리핑실에서 당원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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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에서 강당에서 소통음에서 3층 강당에서 있는데요 강당 넓은 데 말고 조그만 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넓은 실이 있는데 빌리려고 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임혜규 위원실 네 재직실 네 있을 때 오 그래요 그러니까 유민호 위원장 원내죠 원내있을 때 원내있을 때 그래서 그냥 진짜 거의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겨우겨우 빌렸어요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확인했다 근데 야 그럼 그게 우리 신종호 부장관님 덕분에 한 겁니까 아니죠 덕분에 한 거 그러면 저 성질도 내고 그때 시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저 빌렸대 진짜 안 빌려줘서 참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서영석 위원장님도 브리핑 누우면서 하시려고 했는데 못 하신 것도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운동장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 밖에서 하는 거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 안에 들어가서 하시겠죠 부천FC하고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아니죠 아 그래요 그 땅은 국가 땅인데 그래요 운동장에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국가 땅인데 그걸 자기네들이 거기서 못하게 한다 그러면 진짜 아니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일단 11일 21일 11시 부천 종합운동장 하고요 그리고 2월 19일 날 개소순 및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합니다 활력소 얘기하는 거죠 네 활력소 40년 부천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아주 궁금했던 게 네 아니 민주당은 계속 지금 의원들이 정치인들 출마 시장 출마자들이나 현의 의원들이 출판기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처음 하는 거네요 이번에 하는 게 이번에 처음이죠 다른 분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아직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세용석도 생각이 없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은 그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국민의힘에서 글쎄요 뭐 책이라는 것은 솔직히 죽어라고 하면 이겨내면 나와요 아니 공지선거법사 60일 전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야 되죠 그게 3월 아마 대선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맞춰서 2월 19일을 하기지만 더 이상 다른 분들은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최초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안타깝대요 네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한선재 우리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안 하나요 출판기념회 지난주에 엄청 크게 했었는데 당 옮기고 나서는 어떻게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책을 지필했다는 얘기들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 하시겠죠 아직까지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요 어쨌든 출판기념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뭐 뭐 말씀하시겠죠 이제 아마 개조식을 간다고 하면 장소는 아마 당역사무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예상은 됩니다 뭐 거기서 하겠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니에요 네 부천병 최한식 위원장의 당내 갈등이 지금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당에서 도당 위원장님께서 20일 날 10시에 당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결과에 대해서 최한식 위원장의 거취가 김성호 위원장의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10시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당원도 면동 병지역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11시에 넘어가서서 임재위원장의 당원교육을 하시고 아니 김성호 위원장 이렇게 자주 오실 거면 저희 방송에 출연 지켜주세요 거의 부처시민처럼 오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방송 나오시라고 한번 여쭤보고 20일 날 10시도 오신다는 거 10시부터 거의 그런다 그러면 임재윤 까지 위원장님까지 하면 12시 넘어서까지 많이 있으시겠죠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뭐 어디든지 가세요 오늘 좀 우리 최영식 위원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한 줄 딱 하고 끝내셨는데 뭐 얘기할 많이 했나요 당황했어요 아니 저는 뭐 그래요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저번에 원래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육감 기대됩니다 교육감 이게 진보하고 보수가 붙잖아요 결국 보수가 계속 패여오니 단일화가 안 돼서 패인 거거든요 단일화가 안 돼서 패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단일화하기 위해서 보수 쪽에서 공교육 정상화 시민 네트워크라는 걸 작년 11월 17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시민 네트워크 네 뭐 하는데요 이게 이제 목적은 좋은 교육감 모시기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17일에 발족을 했고요 조성훈 전 교육감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표로 하고 상인 대표로는 한 몇 분 계신데 김희자 전 교장선생님하고 김순기 전 교장선생님 근데 이분은 또 사무실까지 내놓으셨어요 어 그래요 사무실 지금 자기 사무실이 오피스텔이 있는데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신 사무실까지 그러니까 오피스텔까지 내놓으셔서 사무실 사용하라 그래서 김순기 교육감님 전 교장선생님이 내놓으셔서 참 대단한 거죠 자기 공간을 내려준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회원이 한 2천여 명 꽤 많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람을 내보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어제 13일 날 2차 모임도 했습니다 어제도 했고 그리고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후보자들이 대선 이후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제 여러 부자들이 있으니까 몇 분은 난 나오겠다는 분도 있는데 그럼 여기 지금 나오겠다는 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뭐 임혜규 위원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임태희 장관도 들어가 있고 임태희 실장님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 계신데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계신 것 같아요 대선 이후 이분도 대선 이후로 보는데 여러 가지로 보고 있어요 경기도지사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네 도지사도 생각하고 교육감도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태희 실장님은 지금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그리고 임혜규 위원님도 제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대선 이후에 한번 생각해보겠다 3월 9일 이후로 3월 9일 이후로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모든 것은 3월 9일 이후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모든 것은 모든 것은 3월 9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다 빼뿌리빙 오늘 우리 신문화 보좌관이 많이 또 우셨어요 진정성 있는 방송이었다라고 감히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우고 원래 방송 중에 울면 안 되는데 그게 철칙인데 가슴과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는 거 다시 한번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는 거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스타라무스 요한희연의 신용환 보좌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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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